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매출이나 수주의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제조기업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7.6%는 이미 매출과 수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42.1%는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특히 해외 수출 시장에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37.6%가 실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내수기업은 24.7%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섬유, 의류, 화장품, 철강금속 업종도 평균보다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품질 향상, 시장 다변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기술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가 향후 5년 이내에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기업이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저가 공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험메일 채널아이디였습니다.